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지갑에 있는 삼성카드의 카드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삼성카드 카드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카드 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삼성카드 모바일 앱 실행하겠습니다 메뉴 이동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마이 클릭하겠습니다 마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내 카드 클릭합니다 모양 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카드 번호를 보고자 하는 카드 이미지 밑에 있는 카드 번호 클릭합니다 카드 번호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해 주겠습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또는 앱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인증 번호 발송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가 발송이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인증 번호가 입력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보유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삼성카드 카드 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ز 얘금만 끊에서 성장은 휴대폰에서 나왔들 enslaved outrage